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딴에는 위로한답시고 격려한다는 명분으로 또는 널 위한 거야 라며 되도 않는 훈계나 지적질로 치명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탓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또 내가 잘못했거나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인정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회로 삼아야겠죠. 물론 우리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실천하기가 어려울 뿐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언급하는 조언들이 전혀 새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어도 쉽게 말과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던 것들을 오늘은 한번 체크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책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다섯 가지 차이 감사와 사과, 칭찬을 익숙하다 긍정적인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안다 감사할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이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진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과를 한다 알량한 자존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게 얼마나 가치없고 바보 같은 짓인지 너무나도 잘한다 그리고 이들은 상대방을 칭찬하는 데 익숙하다 상대방을 인정함으로써 자신도 결국 자연스레 인정받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한다 긍정적인 사람은 감정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한다 감정적인 피해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오늘 너무 힘들어 죽겠어 짜증나 아 되는 게 없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배설하면 옆에 있는 상대방은 크나큰 피해를 받는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받기에 상대방에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주지 않으려 노력한다 힘내자 이겨낼 수 있어 다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북돋아 주고 응원해 주며 지지해 준다 비난과 비판을 구분한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대개 비난과 비판을 구분하지 못한다 자신에게 피가 되고 살이 드는 비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신호라고 받아들여 신경질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비난과 비판을 확실하게 구분한다 그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애정어린 비판은 120% 받아들이고 삶의 적용에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사용하지만 무조건적인 비난은 단호하게 차단한다 그런 무의미한 비난에 일일이 반응해 봤자 자신만 손해고 그게 바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다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폐쇄적인 성향이 강하다 자신이 아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진리라고 맹신한다 그러니 충분히 더 나은 기회와 사람들이 오더라도 자신의 가치관으로는 이 일을 못하기에 그걸 다름이 아닌 틀림으로 간주하고 배척한다 그렇게 좋은 기회와 사람을 많이 놓친다 반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개방적이다 이미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배우려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세상에는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긍정적인 태도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발전한다 변명을 찾지 않고 이유를 찾는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변명부터 찾는다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지 못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때문에를 많이 쓴다 그것 때문에, 시간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들은 관계에 있어서든 일에 있어서든 변명보다 해야 할 이유를 찾는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니 당연히 답을 찾기 위한 생각만 하게 되며 그 생각은 결국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기폭제가 된다 평생 갈 사람과 당장 걸을 사람을 알아보는 세 가지 방법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남을 까내리는 사람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남을 까내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을 까내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위로 올라서려 한다 자신이 당하는 건 못 참아하지만 남을 희화화하고 상대방에게 저지르는 불에는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유형이다 이런 유형은 반드시 걸러야 한다 계속 옆에 두면 모기처럼 나를 짜증나게 괴롭힌다 반면 평생 갈 사람은 절대 남을 까내리지 않고 오히려 남을 높여준다 자신이 돋보이기보다 상대방을 더 돋보이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어주고 싶어 한다 이런 배려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높여준다 화가 났을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 평소에는 안 그런데 화가 나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갈등이 없을 땐 더없이 평화롭지만 갈등이 생기는 순간 맹수로 변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폭탄과 같다 화가 나는 순간 오히려 이성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감정을 배설해버리고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는다 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사과를 할 때에는 꼭 이런 말을 덧붙인다 미안 내가 화나면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해 다 큰 성인이 본인 감정 컨트롤 하나 제대로 못해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니 반드시 조심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화가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성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이지 않은 게 아니다 다만 상대를 그만큼 배려하고 아끼기에 절대 씻을 수 없는 상처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를 최대한 안 하기 위해 스스로 컨트롤하는 것이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이런 사람들은 평생 갈 사람들이다 끝인상이 별로인 사람들 첫인상이 좋은 것보다 끝인상이 좋은 게 중요하다 첫인상은 누구나 속일 수 있지만 끝인상은 절대 속일 수 없다 예를 들어 입사를 할 때와 퇴사를 할 때의 태도 차이를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을 알 수 있다 입사 전에는 어떻게든 회사에 들어가고 싶으니 간절한 척 뭐든지 다 하겠다는 척 하며 들어왔지만 퇴사할 때는 며칠 남지 않았다고 자기 맘대로 행동하거나 안아 무인격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다 이는 비단 회사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적용된다 관계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처음의 가식은 사라지고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게 된다 이처럼 끝인상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어딜 가든 마무리가 좋지 않고 인간 관계에서도 굉장히 이기적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첫인상만큼 끝인상도 좋은 사람이나 첫인상보다 끝인상이 좋은 사람들은 평생 옆에 둬야 할 사람들이다 처음에 좋았던 인상이 가식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곁에 두면 분명 나에게 좋은 에너지와 영향을 준다 살다 보면 120% 공감가는 인생 명언 인간관계 2대 6대 2 법칙 10명이 있으면 2명은 날 싫어하고 2명은 날 좋아하며 6명은 나에게 크게 관심이 없다 내가 다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나를 싫어하는 2명은 어떻게든 나를 싫어할 이유를 찾는다 그러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해라 남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자기 인생을 셀프 통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다 좋은 노래와 깔끔한 환경은 내 삶의 질을 3배 이상 상승시킨다 아침에 일어날 때 창문을 활짝 열고 이불을 캔 뒤 감미로운 팝송을 들으면 하루를 훨씬 더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다 집을 깔끔하게 정리 정돈하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으면 5성급 호텔보다 편안하고 안락해진다 느슨한 관계의 힘이 중요하다 살다 보면 10년 지기 20년 지기보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 나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다른 차면 기운다 힘든 일이 생겼다고 크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자 좋은 일이 온다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자 인생사 세웅지마다 청결하고 깨끗하기 위해 노력하자 깔끔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인간은 후각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 가장 기본적인 청결은 항상 중시에도 모자람이 없다 스스로의 가치를 발굴하자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서 찾기보다는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한다 존재 이유는 남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남들이 좋아하는 것들 남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진정 좋아하는 것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힘쓰자 그게 당신의 엄청난 자존감이 되어줄 것이다 인맥에 집착하지 말자 내가 능력이 있으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인맥이다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나는 인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나를 그저 그냥 아는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취급하지 않는다 인맥이 아니라 능력을 키우자 능력이 있으면 내가 산골짜기에서 두문 불출해도 어떻게든 찾아올 것이다 믿는다고 모든 걸 다 보여주지 말자 가슴 아프지만 내가 보여줬던 비밀이 나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영원한 인간관계는 없다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될 것까지 다 보여주며 신뢰를 쌓을 필요는 없다 무언가를 할 때는 반드시 최선을 다하자 설령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던 경험이 나의 끈기력을 발전시킨다 뿐만 아니라 쉽게 포기할 때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배우며 성장하게 된다 사소한 배려를 하는 습관을 들이자 식당에서 인사 잘하기 미안하다 감사하다 아끼지 않기 약속 시간에는 10분 일찍 와서 기다리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스스로의 이미지를 만든다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말자 충분히 할 수 있는 목표를 잡고 자주 성취하는 경험을 스스로에게 부여하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람들의 다섯 가지 특징 힘들 때 내 곁을 묵묵히 지켜준 사람 물론 기쁠 때 내 곁을 지켜준 사람도 참 고맙고 감사하지만 내가 힘들 때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내 인생에서 밑바닥을 보고도 내 곁에 남아준 사람들이기에 나에게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인간으로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것들을 보고도 옆에 있어준 사람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별말 없이 함께 있어도 편안한 사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만날 때마다 뭔가 발전적인 모습이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슈를 다뤄야만 할 것 같이 느껴지고 같이 있을 때 말이 없어지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가끔은 그렇게 긴장하며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아무 말 없이 편하게 만나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럴 때 옆에 아무 말 없이도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미 서로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에 말하지 않아도 얘가 지금 힘들구나 어느 정도 생각 정리가 필요하겠다 라는 걸 눈치채고 배려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배려심과 센스를 갖춘 사람들은 분명 내 인생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의 호의를 더 큰 호의로 보답하는 사람 상대방의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 큰 호의로 보답하려 하는 사람은 항상 매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초심을 잃지 않으며 작은 기프티콘을 하나 받았더라도 기억하고 상대에게 어떻게든 자신도 베풀려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어떻게든 그 마음을 본인도 전해주려 하는 그런 태도가 서로의 관계를 훨씬 더 끈끈하고 돈독하게 만든다 말과 행동이 예쁘고 배려 넘치는 사람 미안해 많이 늦었어 괜찮아 덕분에 여기 카페도 발견했다 여기 좋지 상대방의 미안한 감정을 얼른 없애주기 위해 덕분에를 사용해 화제를 돌리는 사람들을 간혹 본다 그럴 때는 훨씬 더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저렇게 말과 행동을 배려심 있게 하지 라며 때로는 경외심까지 들 정도다 말과 행동이 처음부터 타고날 수는 없다 예쁜 말과 상황에 맞는 행동들을 보며 나도 누군가에게 저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해야겠다 라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발전시킨 것 말과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배려심 있는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니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나에게 긍정 에너지를 왕창 불어넣어 주는 사람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그럼 그렇지 너 안 될 줄 알았어 라며 초를 치기보다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내가 지켜본 너는 분명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며 응원을 불어넣어 주는 사람들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않더라도 돌이켜보면 그런 정신적인 도움이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기반이 된다 인생 성공조언 세 가지 최고의 복수는 무관심이다 나를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원선히 잊고 살며 그냥 내가 하는 최선을 다하고 살면 된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멋지고 대단해질 것이고 그때 그 사람은 당신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게 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최고의 복수는 무관심이다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인 양 취급하며 철저히 내 삶을 살며 내 인생을 갖고 나가면 된다 이미 끝난 인간관계에 집착하고 일에 집착하면 나만 손해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 감흥도 없다 불필요 불필요한 문제에 우리 인생을 소비하지 말자 인생은 짧고 시간은 유한하다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노력하다가 나에게 온 천금과 같은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꿈만 꾸지 말고 일에 미쳐야 한다 현실은 냉정하다 누구나 방구석에서는 빌게이츠고 스티브 잡스다 그렇게 꿈만 원대하게 꾸고 정작 현실에서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우리는 이미 꿈만 꾸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생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걸어온 발자취와 성취로 자신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게 꿈만 꾸고 미래에 대한 달콤한 상상에 젖어 있을 시간에 현실로 돌아와 일에 미쳐야 한다 현실은 상상과 달리 잘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 쉽게 될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도 통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더더욱 미친 듯 노력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해 땀 흘려야 한다 명심하자 성공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남에게 힘든 얘기 털어놓지 마라 남에게 힘든 얘기 털어놓으면 자기 자신만 손해다 처음에는 잘 들어주고 진심어린 위로와 공감을 해주던 상대방도 당신이 계속 힘든 얘기만 하면 지치고 힘들어하고 나중에는 당신을 피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상대를 믿고 했던 힘든 얘기들이 어느 순간 떠돌아다니며 당신을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힘든 얘기를 하는 순간 나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변명을 찾게 되고 정신 승리를 하게 된다 모든 사람의 실패 모든 사람의 실패에는 사연이 있다 이게 안 돼서 저게 안 돼서 열심히 했는데 운이 따르지 않아서 등등 하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연을 만들어 자신을 어필하기보다 그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개발하며 행동으로 증명한다 명심하자 힘든 얘기를 자주 하면 상대방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진다 인맥 관리에 쓸 돈 자기 개발에 써라 인맥 관리에 쓸 돈 차라리 자기 개발에 써라 우리가 초등학생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초등학생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가치관과 인생의 고난을 초등학생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걸 무의식 중에 알기에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를 하게 된다 처음에야 신선하고 좋을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대화거리가 떨어져 금방 할 말이 없어진다 나와 수준이 다른데 억지로 만남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저 아는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그렇게 그런 인맥 관리를 하는데 돈을 쓸 바에야 차라리 나에게 자기계발비로 사용하고 내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면 된다 재밌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책 내용 중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내 바닥까지 들여다보고 나를 떠나지 않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사람 발말 없이도 함께하면 편안한 사람 상대의 호의에 더 크게 보답하려는 사람 말과 행동이 예쁘고 배려 넘치는 사람 나에게 긍정 에너지를 불어 넣어 주는 사람 이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바지까랑이라도 붙들고 매달려야겠죠 정말 훌륭하고 좋은 사람 이니까요 저는 이런 훌륭한 사람 까지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긍정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고 그냥 편안한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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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